자아 출발합니다. 비함이예요. 어.. 아까.. 어.. 레이아웃 비 브론이 아예 없네 음.. 게이블해요 출발 약간 sait 아 .. 날아주세요 그러신уд 흠흠 촬영 14대 휴우... 으음... 아... 애매한데? 애아롭고 열기가... 그니까 그냥 열어놓기가 애매해 구조적으로... 데려가지고요 또 주무실래? 아... 왜 헬부... 아... 내 승무원을 보는 뒤지난데?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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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셀 없어요?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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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되는데 퀘스트가 이.. 이 세컨이 있네.. 아.. 안 맞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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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맞아 삐이야.. 대포잖아 이기만 비활성화 시키는 게 바로 아.. 아.. 이식 이식 풀렸을 수 있습니까 이식 이식 아.. 안돼.. 좀 큰거 봐 덮히네 여기로 해서 아.. 아.. 설마.. 아.. 제발.. 아.. 아잇 거짓.. 아휴, ㅅ 넣고 닫고 기름 낭비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까요? 여기가 이제 쫙쫙쫙 합시다 빨리 이방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뭐야? 아휴, 아휴, 아휴 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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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해줄데 아휴, 아휴 목을 들어주시고 빨리 수리하러 가요 다다다다다 치료가 들어가 아, 씨발, 스탠바이 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탠바이 했어요 아, 출고 아, 슬슬한데? 네, 일단 가요 방어하기에 게이터프 하나, 둘, 셋, 넷, 넷, 아, 뭐야 핀뱃이야? 콤백 때는 이 레포는 일단 빨리 이따가 컨백은 얘라도 얘네가 얻을 하는데 레포 하나 더 맞았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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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쇼, 쇼, 쇼 네, 이렇게 얘네가 얻어도, 얘가 얻어도 한다고 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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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씩 근데 미사일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미사일은 피하거나 얻어맞거나 슈일드가 안 돼 컨너가 뭐 와 아아 아, 이거 갈라나? 학생들은 헤르메스는 조금 애매한데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일단 봐봐요. 일단 봐. 일단 봐. 오케이. 봐봐요. 반응으로 1억 브레이드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데미지 입었을 때 일단 베이직 아이들이 꺼지게끔. 이게 중요한 거에요. 페르메스는 봐봐. 크기가 커서 하나만 빠져도 바로 비활성화 된다고요. 승무원 고용이 알 필요 없어요. 나도 돈이 더 중요시고요. 엔진통치 엔진해서 다르지 졸타니가 일을 할 수 있겠죠. 상점 뭐 이렇게 둘러다 가죠. 상점은 가긴 가야되는데 내가 지금 못한거야 아니야. 아 승무원 안고용이야. 승무원 돈주고 고용해 지금 못뒤지보다는 연료를 줘요. 아 좀 애매한데 일단 가요. 아 할 수 있어. 격. 어 이거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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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탕점이 2개. 야 씨. 좋아요. 이온 반발장 수리하고. 아 졸타는 탐난다. 야. 네. 네. 졸타는 탐나긴 하는데. 아. 야. 졸타는 탐난다. 졸타는 탐난다. 됐어. 안녕. 안녕. 기름나 보급하고 갑시다. 맘에 안들어. 안녕. 문제를 들어봐. 좋아요. 아. 맨티스 의식이 오르. 승무원. 인간한테 보내면은 얘를 데리고 있으면서 맨티스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보내보죠. 맨티스를 보자. 홈포에 질렸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엔지들을 공격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맨티스를 죽였어요. 어. 사살을 받았네. 좋다고 못하겠다. 이거 소모는 필요한게 아닙니까. 안타고. 에이씨. 아. 좋다고 못하겠다.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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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로기들이 모두 활성화됐어요. 아름다운 레이저의 장관을 보겠죠. 전문성. 돈이 없어. 젠장한. 아. 돈이 없어. 어. 팔이. 아. 아. 이거 안돼. 해. 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너네. 아. 자. 이 손술. 억. 아. 저. 애들. 애들. 도망갈라. 아, 네. 에이 라이 씨. 수용. 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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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 주로 보노 빠빠 빠빠 빨리 좌우 주위치 열어야 돼 좋아요 그 다음에 수리하고 함장 와서 치료하고 스탠바이 하십쇼 스탠바이 하십쇼 추억으로 갑시다 조금 다른 별들이 가까웠으면 두 개 정도 더 탐사했을건데 조사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 육아 졸탄이한테 받을 수 있으며 졸탄 승무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으며 졸탄 실드 이벤트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나올 거니까 이벤트를 발전시킬 것 같은 생체 신호 감지구 를 가져봅시다 그로는 언제 쓸지 몰라 네 레이저의 빔이죠 를 기원합시다 네 좋아요 더 좋은 기억하셨죠 헤르메스는 대기에 너무 마냥을 위해서 있는거야 네 네 베이직 레이저가 많으시네요 그 투자체를 도착하는거 같은데 하나는 미사일로 이거 뚝뚝하면서도 재밌게 있겠는데 나 와요 오케이 뭐야 아 아 좋아요 기다려 아 이온 이온에다가 피는 날이라 빨리 어떻게 해야돼 좋아요 아 좋아요 피해보라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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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섭섭해다 페르베스 아끼지마요 이거 지금 미사일에다가 레이저라서 굳이 아꼈다가 손에 막 이렇게 이렇게 무기 비활성화 시키고 우정 쉴드 비활성화 시키면 소양성들이 막 닫아가지고 자님 어떻게되냐 자 우리 갑수리 해 자 돌아가 으응 위험했다 자 아 이온? 연료를 뺏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웹폰을 비활성화 시키고 있다 지금 레이저 레이저의 빔이거든요 뚫리면 바로 지져버릴 거야 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회피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되죠 2 2 3 4 4 4 아 뭐야 활성화되는데 괜찮아 아 나이스 좀 돌치 아프고 이게 좋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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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버리고 나 여기 가도 될까? 가봐 아 됐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하 아 좋아요 미사일 있잖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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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피하자 아니야 가 슬라이드랑 됐어 이사 야 레지스트 제발 아니냐 15% 그거 퍽 갖고 오는 거 같은데 매관 거 같은데 여러분들 뭐가 귀엽네 아 이씨 제안을 받아드려요 상소 좀 채우자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제 안해요 이벤트 활성화 시켜요 두 단계까지만 원이네 이벤트 활성화 시키고 축하 아 뭐 아하 의가능 아니었구나 3배 시소 빈 레이자 그러면은 아 리듬 이거 인터넷 실드가 되어서 얘들 으로 할 것 같긴다 네 쿠클 얘들어 소개하도록 한 번도 있을 거야 한 번만은 액실도를 마치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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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나가겠다 방어 드론 마크와 아 드랍률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갑시다 중요한 거는 밸런스에 밸런스 그런 거야 빈 빈이면은 이걸 좀 더 나갈 거야 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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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메스 부담이 싸요 이사 이사 앨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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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헤르메치는 스탠바이 레드업했죠? 장등을 빨리네요 좋아요 비가노 쉴더도 있고 해피도 있고 있네 천천히 쉼이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손해보면 조금 화가 나죠 가시죠 쉼 레지스트 좋아요 자 헤르메트가 더 빠르니까 우리 헤르메트에게 맡기고 이제 몇 번 정도 헤르메트 아 귀여워 바람소리 바람소리 안 들린다고 했으니까 입어볼께요 아 휴대폰 너무 아팠어 자 뭐야 상점 둘렀다 가면은 위험할까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도전을 할 때가 있어야지 이렇게 아 상점 가야돼 흥 흥 흥 흥 대한마크 아 흥 흥 아 흥 쏘이 폭탄이 아니야 수리폭탄 아 왜 이렇게 폭탄이 나와 폭탄이 누가 필요하다고 흥 흥 함드론 2 헤르메트 하나 갖고 음 음 이 정도만 이 kirches 아니 이정도만 어차피 전력이 없거든요 어차피 전력이 없어 이정도만 하고 갔다가 조난신호 아.. 활성화 안되겠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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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탄 졸탄실드 나 퍽 아 한 칸 남아 봐봐 예상대로죠 불행이동 일단 버텨봅시다 아.. 가시고 아.. 탈툰게 없네 그쵸? 으.. 야 위험해 이거 으.. 위험해 컴백실 뛰어 나가고 으.. 위험해 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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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혀야돼 으 오 오 오 좋아요 아.. 개 위험하죠 지금 빨리 빨리 자.. 아.. 이거 에반데? 야.. 이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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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겠는데요 아.. 미사일 아.. 미사일 혹시 모르니까 에어로크 열어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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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갈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겁어 틀어야돼 빨리 다 죽는다 이러다 미사일 아끼지마 헤르메스 지금 함체 막 균열 개났거든요 빨리 이동을 해야돼 다행히 출고요 아 출고 왔고요 바람 부는 거 봐 무서워 아직까지 할 수 있어 이제 가는데 쉴드 띡띡띡 연거장 수리하시고 왜 여기를 먼저 고쳐야 되냐면 망가진 것들을 고쳐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 열었어 다 열었어 내가 그랬나보네 죄송합니다 다 열었었나보다 다 열었어 다 열었어 다 열었어 일단 이거로 내부를 다 확인을 해야지 수리하시고 오케이 좋아요 드디어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시라고 나는 드디어 세상이 밝아졌어요 예스 이동합니다 함장님 입장하십니다 부대차려 오 이동하십니다 이동하십니다 드디어 별이 느끼면 안돼요 아 뭐야 선물 잠깐만 야 아니 퍽을 안주고 아니 아니 이런 대단한 마스터를 우와 대박이다 모든걸 다 근데 나 졸탄 방어막이 더 좋은데요 어쩌라고 해 어쩔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 아 아 아 아 아쉬운데 아 쉬운.. 아 쉬운 내가 뭐야 멘티스 약탈하며 공격받고는 슬러그가 모든걸 준대요 그러면은 멘티스를 공격해야죠 이거는 데폰을 안쓰고 컨벡 앗 앗 아 좋아요 이거를 이 정도 일단 헤르메슨 대기 오케이 앗 아 아니 근데 너가 아는 거에 피가 뭐야 아 으 으 으 아야 안되겠다 야 한참 파괴줄 그들 뭐야 가진 아 그래 보내 왜냐 아니 이거 텔레파시 한다며 괜히 나중에 조지면 어떡해요 음 위험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내가 돼요 이 정도로 여유 칸을 좀 만들어놔요 여유 칸을 한 대 맞았을 때 조금이라도 버티게 버텨야돼 이렇게 뻘게 공격 공격 미사일 아 뭐야 디펜스 아 디펜스 디펜스 되게 이분도 다 쓰네 네 일단 차질하고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조끼 직전인데 이거 빨리 수리를 해야되는데 아 문제있다 x3 일단 가 가고 승무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아니 필요한 것들이 아닌데 헤르메스는 있어야 돼 왜냐면 미사일 쓸만한 게 없고 방어마크 걸 내가 못한단 말이야 야 이씨 근데 이게 니네 뭐 없다 야 어 아 이벤트 뭐 없니? 자동 재충전을 갖고 싶은데 그건 보사하고 지금 내 체력이 간당간당하거든 대함 드론 마크1 대함 드론 마크1 나 나가 아 어제부터 뒤질락말랑했느냐 뒤질락말랑 아일락하고 있어 기름이 없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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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당간당 하겠네 진짜 아 아 뚫리는 거 아니야? 아 제가 뚫리지 말아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똑똑한데요? 아예 애 아까워. 뭐야 살려줘? 살려줘. 불 안 났냐? 아쉽게. 좋아요. 뭐야. 항상된 의료 시스템에 추발 전력. 어.. 좋아요. 뭐 없네. 그럼 내게 필요한 건 일단 3밖에 안 남았거든. 꼭 버텨야 돼. 쉴드 좀 개선할 걸 그렸나봐. 그래요. 나의 등신같은 선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아.. 레이저 상해자치곤 뭐 없는데?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아니 뭐.. 이럴까는데.. 와.. 너무 시작부터 룸패장을 갖고 있어 이놈아 양심 없냐? 이놈저씨 양심이 없는데? 아.. 와.. 레이저 진짜.. 아 잠깐만.. 스탠바이 하고.. 빨리 수리하러 가.. 이제 필요없어요.. 쇼옹.. 빨리 수리해서 제자리 돌아가고 정거장 조사하고.. 뭐야 점사함 마크3? 4자리잖아.. 5발..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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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대박 대박.. 뭐야 이거 어떻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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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와우.. 어메이징.. 아.. 미사일이요? 아.. 당장 팔아.. 아.. 여기 사회 없잖아 지금 어차피 아.. 이게 필요한 건.. 이거죠.. 전력.. 찍고 찍고 왔다갔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이혼모 아니면 좋아.. 아 좋아요.. 흠흠.. 이리와.. 시간이 조금.. 거시기야돼.. 너무.. 아.. 이혼모.. 미스.. 좋아요.. 아름답다.. 훌륭한 게임이다.. 제발 미스.. 으흠.. 야야.. 불났다고? 아.. 야야.. 이거 열면 안 돼.. 이거 열봐.. 이거 빨리 가서 엮어요.. 산소라서.. 문이 어느 순간.. 산소 다 빠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어.. 어.. 으흠.. 지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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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리해야 돼.. 으흠.. 음.. 으흠.. 으흠.. 예.. 불난 데 없는지.. 어.. 어.. 에.. 으흠.. 왜.. 왜.. 없어.. 으흠.. 어.. 흠.. 으흠.. 왜 이래 자, 정신 차려야지 조난신호 세터로 바로 갑니다 무브 무브 도움이 필요하세요 나 실도 없는데 아 1만큼? 와우 대박 에에에에에에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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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지가자 하시네 선 넘지 맙시다 제발 좀 선 넘지 말라 하면 선을 넘는게 유행이죠 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게 유행이야 알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깐다 아삐야 터미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돌았나 많이 돌았나 아직 의미 없다 지금 이거 이거 때문에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냐면 이러면 이럴거거든 쫑쫑쫑쫑 요구를 받아주는데 너 이씨 말 새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한 애들에게는 수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교납 먼저 가고 상점 갈게요.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납 먼저 가셔야 돼요. 안전하다면. 휠드는 좀 고민해보고 수리로봇 8로 안전성을 그거 하자. 수리 안해도 돼요. 기름을 사고요. 나와. 내 배에 나에게 투자해야 돼요. 알겠죠? 찍고 찍고 이렇게. 퀘스트 빨리 깨러 가요. 퀘스트는 빨리 깨. 야야. 아 이거 아니지. 괜히 섭섭하려 두네 이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에어로크 그냥 열어버려요. 재끼리進 전하겠습니다 ㅠㅠ 제껴 시시 these 지금까지 한 명 but going to U of the homes. 어디pit ق ähnlich 块 좋아요 깔끔하죠. 다시 에어로크 닫아. 잡으면 드라이브 충전이 꽤 빨라요. 아 태양통 으아 태양통 에바 자 불 번진되어 있는지 나는 점검해요 자 불 번진된 데는 없다고 확인을 했다 아 갑시다 또 뭐야 해적을 공격해 당연히 공격 야 이 녀석 봐라 자 여기서 둘이서 같이 내구도 이거 안터지게 서로 발 아우 아퍼 지아야 이거 술이 나 지아야 이거 바람 소리가 와 여러분 바람 소리 들려요? 아우 오신나잉 부산 이 정도인데 저거 비껴나간 부산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은 어떻다는 소리야 어우 무섭다 야 흐우 이동합시다 찍고 찍고 가면 될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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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아 야 이거 아 좋아 아 아무것도 없어 야 장난해? 아무것도 없어 안되지 어? 이온? 아 찾아봐 강습드론 뭐야 아 전력이 없어 아 강습드론 좋죠 팔아야지 아 뭐야 아 뭐야 으응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똥 똥 최인이었으면은 계속 쌌겠죠? 야 어딜 도망가? 미스 진짜 좋아요 아슬아슬하게 닿는다 안 닿았다 안전하게 안전비행합니다 돈주고 나쁜건 아니거든요 사는게 근데 확률적으로 얘를 싸워서 때려잡아서 이기면은 공짜로 준다고 살려줄테니깐 가장 기본적인건 다 아 자리에 있어서 아 레지스트 봐봐 이렇게 준다고 쓸모없는 아이긴 하네 아 멘티스 왜 안좋아요 멘티스 내 취향이 아니야 엔지한테 가요 엔지 승무원을 구할 수 있고 나한테 엔지가 있으니까 네 아 지금 그 확장편 그게 있어서 아 거미 아니야 아니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 뭐 있는게 있어서 쓰면은 강섭드론 번개기에서 했을건데 가면 죽어 재선은 죽어 아 아 잠깐만 잘못된거 같은데 길없잖아 봐봐 길없어 다할까 다음은 아 다왔어 자 여기까지 활성화하고 아 손해다 위험한데 이거 아 좋아요 shelf sir 뒷걸op 하iced 맄 OK. OK. Oh no. 아. 아. 이 힐. 아. 힐 아니었어. 아. 바보같이. 아. 이거 죽겠는데요. 어머. 와. 옥시갱이 없어. 아. 잠깐만요. 와. 옥시갱이 없는데. 야. 미쳤다. 아따 옥시겐이었어 아 못사라들어가지고 한번 각을 잘못봐서 좋은 무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같은 삶을 양맥주 먼지가 돈없어 되게 화가나는게 있는데 진짜 쇽만이 돼야 이게 표시 에라이 좋아요 좋아요 아아 야 아 휘 휘 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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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를 뭐 어떻게... 언제 써... 아... 배터리 안 쓸 것 같은데... 간 보다가... 8조... 아... 안 쓸 것 같아... 저건... 승무원 뭐가 있었으면... 뭐가 됐을까... 상점 지금 급히 갈 것도 안 했구나... 전환부터 가고... 상점 어딘가 또 있을 거야... 도움 필요하세요... 아싸... 아싸가 아닌데... 사람이 집어넣는데... 아... 아... 아니야... 거... 거면 안 되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거면 안 돼... 아니야... 무슨 제비뽑기로 못 넣는 게 헛소리야... 아... 결국 이 승문들은...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 에바야... 에바... 아... 멘티스 줘... 멘티스... 취향 아닌데... 좋아... 쇽... 대폭... 대폭... 아... 아니... 아니... 너도... 너 나와... 항상 졸라... 수리... 수리 받고... 돌아가... 돌아가... 빨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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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멘 오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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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오케이 왜 서로 옆으로 가 그냥 그 자리에서 붙이면 되는거 아닌가 신기한 친구 연락하고 제스 에반데 야 아.. 에바인데.. 상대가 바로 못 볼 수도 있어. 괜찮아. 상대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벤트의 질이 다르다니까.. 수리를 두잖아. 자.. 가시고.. 연락.. 수리.. 어.. 야.. 어.. 봐봐.. 이벤트의 질이 다르다니까.. 수리를 두잖아.. 보통 연습 뭐였을까.. 뭐.. 키거나 뭐 그랬겠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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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다다다! 다다다 시면 bas함 이거 안되겠다. 그냥 가. 위험해. 위험해. 아까처럼 터지고 싶어? 15발 주고 싶은데 5발 박수였다. 반응 감사합니다. 많으니깐. 값으로 치면 삥당 친거죠. 6, 5, 30인데 나 지금 30번 안하거든. 20에서 25라고요. 5가 올랐겠지. 했다며. 됐어요. 1, 2, 3, 4. 위험해. 으, 빈. 으, 아파. 10, 3, 4. 10, 10, 10, 10, 11, 12. 좋아요. 피알 성원도 이쪽으로 수리해. 수리하고 컨택하고 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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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하는지 시간 너무 걸려 귀찮게 아무것도 없어 상점 드디어 상점 폭증 괜찮은게 있어야 돼 제발 에이 뭐야 아이씨 떱떱떱 정신 지배 장치가 좋지 못한 일이면 벌거 같네 그냥 그거 하다 노인선에서 쓸모가 없어 배터리 쓰자 소원 조광 승 Ram 승 Ram 질리 승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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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뭐야 아직까지는 베이직 레이저로 버티만 하네요 아싸 불났다 수리가 바로 안되죠? 빔? 어 막혀 소리를 포기했죠 그냥 틀려고 하네 똑똑한데? 지능이 되게 높네 야 이거 애시간 부족한데? 아 제발 예스 자 그럼 인마 아 위험했다 여기로 가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갈 수 있게 라니우스가 일단 경고해주는 인간함성을 만났어요 천체를 녹여먹더라 뭔 소리야? 아 식다 재문낸 소리하네 좋아요 상자만 갈 일이 없어 돈이 없거든 어 멘티스 아직 멘티스 많아 라니우스 공격해 해킹 옥시계는 괜찮아 옥시계는 건강은 좋지 야 라니우스라서 불도 못 지르네 불 질러도 불이 꺼져 산소가 없어서 에바다 아 멘티스도 잡고 라니우스도 잡는게 나왔을까 어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어 아 아 또 애킹? 아 좋아요 어 아니 얘들은 그게 없어 없는게 좀 섭섭해 어 예 음 음 음 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되는데 좀 센 이용같은데? 레이저도 좀 세보이고 아 이게 한칸짜리네 이거 사촌과 8초에 하나인가봐 8초에 1위용 4초에 1위용이면 계속 무력돼가지고 두칸이 정리될거같은데 잘가요 초고속으로 어딜 가고 싶어해서 초고속으로 이제 보내드렸죠 좋고 차별없고 이제 끝장나게 스매쉬가 되시고 에이먼 여기가요 레츠 비 아 대폭들이 안나오네 왜있어 쇽쇽쇽 회피우기 낮다 이렇게 낮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올라서 소리를 못해요 개꿀 잘가요 회피를 못해서 당듬하고 있죠 여기 바로 가야겠네 갔다가면 안돼 좀 더 구석탱이 끝에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아 전판이 되게 험난하게 털려서 그런가 이번판은 소프트하네 음 여기에 가면 뭐가 있겠지 뒤에 구석탱이 네 대안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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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까 쳤나 여기가 자 너를 수리하러 왔고 슈 bargא다 수윌 받고 수리 끝나고 돌아오세요 없네 아 나 왐우 해보고 십었다 계속 하고 싶어 침입자 탑스 로켓 asses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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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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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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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내? 실드 비활성화 됐고요. 우리 체인 친구가 알아서 이제 계속 치러질 거예요. 체인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전력 한 번 끊어졌다가 다시 들어가면 쿨이 돌아가요. 가을 보네. 승무원도 있는데 동족을 그렇게 조져버리면 당연히 내부에 불만이 생기죠? 아 안 좋아. 슬러그와 교전을 해? 락맨 허물선에 침투가 아 뭐야. 락맨이 이미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 없어? 아 죄송해요. 드론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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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좀 사고 싶은데 근데 드론 사도 여유가 없어서 못 써. 그러면 대봉포를 사자. 어.. 아.. 대봉포를 사자. 전력이나 먹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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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봉포를 사자. 아 나 아 나 화가 날라 아 일단 알겠어요 잘 알겠고 게임자 개씨부러 거지가네요 재충전의 시간 재충전이 중요할까 전투 어차피 한 번 쓸 수 있잖아 여유가 그렇게 오래 쓸 거 아니야 나가 이렇게 전력 예비를 해놔야 돼 아 이거 둘 다 꺼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쿨타임 한 번 확인해 봅시다 10초 10초 16초 얘가 먼저 나가야 돼요 얘가 왜냐면은 얘 이게 탄속이 왠 빠르고 왠 드리언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야 돼요 아 상점이 있단 말이지 아 좋은 상황이 아니야 공격해요 이제부터 컨트롤이 필요하네 게임에 아 레이저라서 쉴드 1 2 타워루 좋아요 밝아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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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죠 음 아 산소 아 딱 한 칸 아 괜찮네 날라아 아 레이저몹이죠 그래픽이 왜 이렇게 돼 컴퓨터 이상해 하나 둘 슬러그 친구가 있는데 자꾸 슬러그 놈들이 더러운 소리 쓰네 아 안 마셔 조심성을 존경하고 있어 아 공격을 해 야 드러운 벌레 새끼를 야 이온에 빈 괜찮아 두 칸이라서 하나 둘 에이씨 톡톡 톡톡 살려줘 연료? 에이 꼴랑 연료 세 개? 섭섭한데 이렇게 돌아야겠다 영혼은 글쎄 아하 그냥 여기 각다 찍고 찍고 찍어서 내려가면 돼 오케이 이런 거 너무 싫어 꽝 아 꽝 왜 있어 진짜 아 아 됐어 물을 더 빠르게 졸탄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 돼요 아까 살 돈 없어 딱히 도약하고 빨리 출구 쪽으로 가야 돼 아 바쁘다 바쁘 아 공격해요 계속해서 속았으면 됐지 쉴드 하나 둘 짱 자 좋아요 레이저라서 딱 보면 크 센 거 한 번인 거 같아가지고 그냥 도망 못 가 어딜 도망가 아 도망 못 가지 슝 뭐야 고급 초광속 항해술 쓸데없는 폭을 주네 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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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좋은 폭이죠 이제 여기 가 아 손해받았다 출구하셔요 마리 아 마리 마리 아 피지 마리 폭풍이 치는 곳이기 때문에 개가 공격을 느낄 수가 있죠 조나신호부터 어 받았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될까 조나신호부터 받았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될까 조나신호부터는 좋은 이벤트예요 렛츠고 슬로그랑 교전에 에이 교전은 좀 쉴드 하나둘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날씨네요 띡띡 9월은 푸른하니 애들은 자라하니 어 뭐야 랑맨이 공합돼요 불러 세워? 니가 뭔데 나를 불러 세워? 이런 자식이 이걸려고? 쎄하게 구네 시스템 복구들은 좋아요 드디어 해킹 장비 렌즈 할 수 있으면 좀 전력이 될까 퍽 한 칸은 비워놓읍시다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아서 컴뱃드 1 컴뱃2 그리고 1원이 없어서 은폐장을 못갔네 음 음 좋아요 적군이 무기를 조준 못하게 하는데 음 못해 여유를 좀 가져봅시다 드론이 드론이가 언제나 수리를 해줄거에요 여력이 되는대로 안되는대로 찍고 찍고 이렇게 와리가리하면 되겠다 좋아요 하이마이 하이마이 아 이거 좀 화난다니까 이런거 아 뭔가 공격해요 말도 안되는 서륙도 하고 있어 자 스탠바이 합시다 실드 하나 둘 셋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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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쏘는 거 애들 스킬은 마스터고 한 오래 싸웠지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스탠바이를 기다려 한 번에 쏟아 보여야돼 어떻게 자 하시고 이런식으로 근데 미스가 더럽게 많이 뜨네 하나 둘 이거 찍고 찍고 이렇게 가서 어 야야 좀 멀긴 멀다 어린이놈들이 아 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쭉쭉 다가와 쭉쭉 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 아니야 이벤트 왜 이렇게 안 떠 연결 뭐야 아 그래요 야 갈 수 있을까 될라나 좀 봅시다 이제 이동한 다음에 아 이온 하나 둘 네 한발짜리씩 밀가면 갑니다 야 아씨 이씨 이씨 자 미스한 위 업죠 이제 어 상탱 두다다다 좋아요 살려줘 기론 아 봐봐 여기 갔을 때 아 가지 못하네 이렇게 갔다가 가 가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면 할 수 있어 일단 다이렉트로 가요 여유를 산소에 전원 넣어 강습이 잘 안뜨긴 하네 내가 잘 피해 오고 있다는 소리인가 하나 둘 틱틱 아 미스 에반데 아 미스 에반데 기다려 하나 둘 셋 아 미스 에바라니까 하나 둘 좋아요 이제 부터는 하나도 쏘면 돼 쉴더 벗겨지면 이제부터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틱틱 아웃 갖고 오고 야 마침부터 상점이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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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단 말이죠 이거 좋단 말이죠 좋고 여러 이벤트 활성화되는 퍽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빠르게 쏘겠습니다 자동재장전 재장전 빠르게 많이 많이 해서 많이 쏠게요 예 뭐 판매 이벤트 안 나오면 아 나 팔아야되는데 쓸모가 없어 안쓰거든 갖고 오시고 예 좋아요 어 안좋아 예 이렇게 이렇게 자 일단 너 요거 아냐아냐 어 맞나 일단 너 어디 들어올거야 아 여기 아 좋아요 일단 산소 옥시게 됐고요 쉴드 레이저 너무 빨랐어 arna 하 또 아니 아니아니 슐드 하나 둘 셋 슐드 벗겨졌으니까 쏴요 대포 저격 요격하고 이제 힐 하러 가 전원 끄고 힐 자기 자리 가고 전원 끄고 전력이 여유가 없긴 없어 퀘스트 찍고 아 이거 되겠나 퀘스트 아 구역이 뭐였구나 어 가고 있어 아 긴급모전 도착해 해적을 아 알았어 슬러그도 알아 모르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고 여기 아 뭐야 슬러그 주제 뭐 들어오고 있어 뭔 슬러그 주제 강수부로 야크 빠진 새끼들이 비춰가지고 하나 둘 셋 야크 좋아요 아 아 방금 치는게 늦게 됐는데 선체가 흔들렸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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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뒤주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직전에 잡았어 목 목 티하라고 이색 이색 돈도 많이 안 들었는데 야식들이 그걸 못 참고 자 퍽은 내 맘에 드는 퍽들이 있는데 아 범미가 달랑말랑 아일락 안 나와야 되는데 음 어음... 능력치가 어떻게 되세요? 무기? 무기쪽도 중요하긴 한데... 아... 살까? 사는게 나을까? 퍽은 어차피 살 거 없거든요. 무기만 사면 되는데... 사람이 일단 규모가 있어야 돼. 아쉬움 없을 그건 아니거든요. 자, 스탠바이 하세요. 아, 딱! 아슬아슬하게 빗나가죠, 이분들? 좋아요. 아, 바로... 슬럽으로 갑니다. 멘티스... 아, 있긴 있네. 아... 아, 맞다. 멘티스로 갈 거야. 슬럽가 있어가지고... 멘티스의 전설이랑 교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교신? 아, 와되버렸어. 전력이 남죠. 기다려요. 자, 뭘 기다리냐면 3개인데 미스 하늘이 있어. 예, 선체가 딱 봐도 잘 째게 생겼어. 자, 쏴야. 하나, 둘, 셋, 짠짠. 봐봐. 그리고 일단... 하나, 둘, 셋, 짠짠. 됐어. 자, 그냥 막 쏘면 돼요. 살려줘. 나 좀 무기 하나를 더 구해야 돼. 아, 답답한데 좀 아쉬워. 좀 더... 빠르고 쉽게 조질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컨트롤 해준다는 게 너무... 귀찮네. 이온은 좀 많다, 너. 아, 좀... 좀... 거시기하나? 이온 무기는 상관이 없는데... 씨... 으쌰. 자, 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같이 쏴. 자, 하나, 둘, 셋, 얍얍. 미스가 많아가지고... 좀 때려. 여기까지 찬 다음에 기다려요. 아, 씨... 네. 맞다. 야, 씨... 그걸 또... 그걸 얻어놨네. 하나, 둘, 셋, 얍얍. 야, 이거 좀... 적당히 해, 자식들아. 쏴요. 야, 이거 미쳤는데, 살짝. 선 없는데. 기다려요. 마구마구 쏴줘. 앙! 야, 너 은폐장 하면서... 아, 손... 손 없네, 자식들. 진짜. 적당히들 해라. 하나, 둘, 셋, 얍얍. 야, 미스 에바야. 야, 미스 에바야. 야, 미스 에바야, 에바, 에바. 에마, 에마, 에마. 아, 씨... 이대로 이렇게 손 넘으면 나도 손 넘을 거야. 쇼, 쇼, 쇼. 아, 아우, 아우. 미안합니다. 내가 감히 누굴 손을 넘으면. 다 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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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쎄하다, 쎄하다, 쎄하다. 빨리 가. 하나, 둘, 셋. 얍얍. 하아... 시스템들은 안 써보다 고쳐줄 거야. 야, 미스 에바라니까 제정신 아니네. 미친 거 아니야? 아, 피할 때 됐어. 예상했는데... 겨건 좀 화가 나네. 하나, 둘, 셋. 얍얍. 살려줘. 많이 두들겨 맞긴 했는데... 야, 왜 하다가 말아. 하아... 퇴... 스탠바이 하십시오... 히이... 흐어어... 자, 자 전환신호 아 쉽지 않은데 진짜 뭐야 도와준다 맨티스 공격 데프스넥 아 강습도 왔어 아 이거 못 버틸텐데 자 쉴드 쏘시고 아 레이저 됐어 좀 더 부살려요 아 오 야 아 죽겠다 하나 둘 셋 야비야비 하나 둘 셋 야비야비 어휴 하나 둘 셋 야비야비 객 네 으과 아.. 뭐하는 거야.. 어.. 그들 가게도.. 가게도.. 빨리 수리를 해.. 수리 해 임마.. 뭐하는 거야.. 자 스탠바이.. 전력이 여유가 없어.. 찍고.. 도리도리도리도리로 와서.. 가는 게 낫겠죠.. 최선의 이득을 챙겨봅시다.. 아.. 이러면 화가 난다고.. 모험적인 투자를 했는데..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미세를 없잖아.. 잘 피하고..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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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가능성도 있는데 상장 바로 가요 내게 필요한 건 뭐? 모기 모기 필요하다니까 뭐하는 짓이야 이거 어? 왜그래? Do you have any problem? 패킹 장비? 아 애매해 정신지배도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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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고요 불을 질러야 되는데 무기도 없고 게임은 끝나가고 찍고 왔다가 이렇게 가면 될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안 돼 안 돼 안 돼 시험 부족 안전빵이 아니야 좀 여유라서 잘해 여기까지 하나 뒤지지 말고 또 강수분다 어디로 올 거야 자 어서와라 이끌어오셨네 어서오시고 자 쉴드 하나 둘 셋 아 try 짜증나네 쉴드 하나 둘 으악 미스 에반데 으아 미스 에반디 자 이제부터 막 쏘면 되요. 당겨. 여유있을 때 당겨야지. 도망가려고 욕을 들어줘. 자 그러고 너는 치료로 받으러 가. 수리하고 치료받고 돌아와. 욕섹터에요 아직. 찍고 가자. 찍고 조안해서 한번 지치되지만. 아 너도 정말. 가서 도와. 여유. 체력 70밖에 없지 않냐. 아아야야야 위험해.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뭐야 어떻게 또 살아났네. 하나. 둘. 셋.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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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봤어. 오케이. 이제부터는 컨트롤 안해도 되요. 도다다다. 톡톡. 굿바이. 고치고 조정되고. 실 하나 넣고. 일단 밀어넣어. 시스텐들은 어차피 쓰니까. 여유있게 해. 디펜스2 빨리 살 수 있으면 사야되고. 다시 넘어가고. 존함 받고 대충 될 것 같은데 교신 해봐 그래 거래해 여유 있겠다 여유 있게 판밍하자 갑니다 조금 애매한데 두 개가 될 수 있을지 하나만 할 수 있을지 대푸는 아니고요 하나 둘 셋 이 영어로 하면 내버려두면 돼요 쉴드가 하나라서 귀찮은 보기 쏘이밤일수도 있으니까 바로 가야겠네요 상점을 못 만나나 멘티스한테 가봐 고향 성원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한데 상점아 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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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아 이게 애매한게 아 일단은 함채 수리도 있으면 좋거든요 아 더럽게 비싸잖아요 디펜스2가 아닌게 좀 아깝고 음 주명 레이저 마크2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왜 얘는 아니냐는 얘 문제를 봐 3일 먹는데 탄수가 이하 근데 미스가 되게 잘 나기 때문에 쉴드에 잘 못갖고 근데 쉴드는 에이저는 한칸 밖에 못갖고 레이저 데미지가 2든 3만이든 간에 쉴드는 하나밖에 못갖고 페가소스 미사일 2개 쏴 피해량이 2야 전력이 3이긴 한데 2짜리인을 4개하니까 4지 괜찮은 편이에요 점사용도 나쁘진 않고 3단계 지금 섹터가 7인데 지금 섹터가 7인데 이걸 하려면은 얘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럼 한칸 남아 한칸 남는데 얘를 못사 빼돈이면 물이거든 3 4 5 6 7 8 전력도 안남아 지금 조타 샀기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들해도 된거긴 한데 100원이야 100원 지금 회피율 개 박살나있거든요 회피율 하나 올려야돼 회피 45포야 50포가지고 안돼 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 너도 진짜 너다 디펜스 돌리고 드론을 잘 안쓰냐고 드론을 잘 안쓰냐고 저는 여기 빠지고있죠 이번엔 일단 봅시다 아 거의 다 죽었네 태양포 문 박 가지가지 한가 이쪽으로 가서 좀 많은 애들을 주변첩 할 수 있게 침입자 잘 지내셨 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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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힐링 토템이 있기때문에 훨씬 산만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클론베이. 이거 때문에 제가 2단계 업무를 해놓은거에요. 괜히 이제 갔다가 또 비지른다. 또 뭐야. 아.. 문제가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잘 맞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다같이 살아요. 이온펄스? 이온펄스도 작아요. 이온펄스가 있어. 자.. 봅시다. 이거는.. 이쪽으로 가. 회피를 높여놨지만.. 회피를 높인 덕분에 좀 일을 하고 있죠. 아야야야. 아야야야. 대한드롬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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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기달렸다 갑시다. 가자.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야 7인데.. 다음 이제 그건데.. 아.. 아.. 야, 좀 그렇다 야. 충전 중이죠. 충전 중. 어, 야. 야. 조난 신호 일단 봤고요. 아, 나 진짜 섭섭하네. 아, 아, 없어. 끝! 야, 야. 불타고 있는 건 없다, 그잘? 위험펄스 지대는 티켓 돌지 않나오네. 수리 알아서 합시다, 여러분. 여기. 놀러 가. 와, 수리 하라고. 에, 에, 에. 뭐야, 뭐야, 뭐야. 울려.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 무기가 좀 문제가 있다. 무기, 무기가 문제가 있어, 이거. 아우, 진짜. 나 뭐 술 모아서 고용할 상황이 아니예요 지금 컴백툴을 듣는데 컴백툴을 쓰는지 여력이 없어 여기 업그레이드하고가 여력이 없어 맞아 야 너도 아시자 아 지금 그렇다 야 또 아 거기서 이제 여기로 오네 일단 드시고 기다려봐 와 이 사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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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거 받아들여 온난화 중요한게도 있으니까 미사일이 안정력 강력이 있긴 한데 컨벤션 3 그게 아니야 와 돈겠다 근데 진짜 디펜스 1은 안 되는데 잠깐만요 기지의 반응이 중요한게 아니야 아 배털이 필요 없다니까 생각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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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엄마 안나갔어? 아이고 진짜 싫어 의외국수 먹을래? 응 야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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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이거 애와요 아 충충충충충 죽겠는데 일단 가가가가 가가가 이게 더 위험해 아 아 골 때리는 자식들 헉 야 내 폰? 나 빼지도 못하지 않나 이거? 이거 진거 같은데 또 응 응 응 응 응 응 칠건데 에어롭구요 빨리 해막시켜 묶어 스탠바이 시켜 망한다 망한다 할아버지 승훈 실패 이 다행히 컴퓨터 지능이 안 높아서 왜 같이 안하고 있어 하면 다행이야. 좋아요. 최대한 쏴서.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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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다 갈 데가 없네.. 나의 무사 아니람이 불러온 비극인가? 단 뭐로.. 어디가.. 일곱.. 시kg이 조합이 된다.. 이럴거리는钟.. 되게 중요하다.. 은행.. 향후.. 어디가? 안.. 히힛.. 해외.. 철.. 주키 직전이네 주키 직전이네